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스몰 스윙 그리고 미들 스윙 해보셨죠? 어때요? 아,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몸이 이해를 했나요? 아니면 느낌이 이해를 했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바로 사이드 블로우였습니다. 골프는 절대로 다운 블로우가 없어요. 사이드 블로우예요. 오늘은 정말 드라이버 제대로 된 크기로 제대로 한번 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스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그립은 어떻게 잡고 셋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치는 방법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먼저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끝나고 그리고 차근차근 셋업에서부터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는 과정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크게 심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드라이버 큰 스윙 제대로 쳐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라이버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드라이버를 쇼다윤처럼 좁게 서서 모든 몸을 한번 좁혀보세요. 이렇게 딱 웅크려서 그래서 접어 작은 스윙으로 해서 한번 쳐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게 그냥 가까이 서서 정말 불안한데 정확하게는 쳐야 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접어 사이드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로 해서 내 발과 발 사이 유효타격존을 그냥 팍 지나가게 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0은 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들 사이즈인데요. 7번 하연처럼 스탠스를 넓혀보는 거죠. 넓힌 상태에서 똑같은 느낌이죠. 스윙만 어깨만큼 올라오고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 그리고 발과 발 사이에서만 힘을 쓴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225. 225. 와, 거리가 그냥 25m가 느네? 그러면 내 구질답게 왼쪽으로 감기니까 나는 푸시드로우로 치니까 이렇게 쳐봐야 되겠네? 그렇게 했더니 약간 지금도 왼쪽이긴 합니다만 225, 230 정도의 유효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몸 컨디션 아니면 심적인 컨디션 그리고 계절적 요인 이런 거에 따라서 스윙 크기가 늘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윙 크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내 발 사이에서만 사이드 블로우로 친다고 하면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레슨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레슨 드리는 건 오늘 레슨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버답게 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너비로 벌리는 게 일반 7번 아이언의 스탠스라면 이제는 유틸리트나 우드, 롱아이언은 반씩을 더 벌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양 발 사이에 어깨를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이 셋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서 좀 공거리가 멀어지니까 어깨를 떨어지는 느낌도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셋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스탠스 넓어지죠. 그리고 좀 멀어졌죠. 어깨는 좀 더 떨어진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을 세게 치겠다고 확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발과 발 사이를 처음에 좁은 스윙에서 지나갔던 이 느낌 정도만 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이 느낌대로 치지만 지나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꼬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10cm 더 든다고 했죠. 미들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세게 친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공을 엄청 세게 쳐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25cm 정도가 더 늘어서 250cm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저는 250cm에서 260c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는 그런 골퍼인데 안전하게 친다고 하면 240cm, 230cm 정도 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넓게 서고 스탠스 넓어졌죠. 그 다음 어깨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무슨 블로우, 사이드 블로우. 백스윙은 평소보다 10cm만 더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발과 발 사이에서만 싹 지나가는 집중.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공이 깨진 것 같아요. 조금 스트레스가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상향 타격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탄도로 해서 거리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다시 쳐 볼까요? 또 넓게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가 제일 중요해요. 옆을 치려고 좀 노려봐야 되고 넓게 보고 그냥 저는 세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돌렸으니까 그만큼 공 근처로 와서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돌았네요. 그래도 뭐 유효탄을 만들었습니다. 한 254cm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엄청 세게 쳐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스샷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많이 들어서 발과 발 사이에서 툭 던지는 저는 글쎄요. 조금 더 세게 치면 한 260, 한 65 정도까지 나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세게 친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스윙까지도 쳐봤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레슨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나는 힘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피드를 늘리는 건 여러분들이 스몰 스윙에서 발과 발 사이에 스피드를 늘려서 그 느낌적인 느낌을 미들 스윙 그리고 빅 스윙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늘리셔야 되냐면 느낌적인 느낌을 스몰 스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스몰 스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때리는 힘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200 정도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30 정도 나가는 스피드로 늘린 겁니다. 다시 작은 스윙이죠. 지금 발도 굉장히 좁고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거의 하하프 스윙 느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의 힘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을 스피드하게 올려주셔야 미들 스윙으로 갔을 때 그럼 여기서 미들 스윙으로 갑니다. 미들 스윙으로 갔을 때 어깨만큼만 손 올라가죠. 치는 그 순간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평범하게 쳤기 때문에 한 225 정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들 스윙인데도 여기에서 이미 스몰 스윙에서 스피드를 올렸기 때문에 그 구간에 때리는 힘을 늘려줬기 때문에 지금 보면 거리가 지금 한 253 정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빅스윙으로 가야 되는데 이 빅스윙이 내가 밸런스적으로 내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느낌으로 스탠스 넓히고 똑같이 공 앞에서만 힘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쳤을 때 조금 바깥쪽으로 밀렸지만 힘이 확실히 다르네요. 캐리로 250이 떨어졌고 지금 마지막에 떨어진 데 26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게 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다만 스몰 스윙에서 파워를 늘려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느낌적인 느낌이 강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늘리고 헤드 스피드를 늘려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큰 스윙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스몰 스윙으로 돌아가서 순간 발과 발 사이를 지날 수 있는 이 스피드를 늘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힙을 돌린다는 생각도 하나도 없고요.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런 동작을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이드 블루우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팍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서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블루우로 해서 거리를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한 훈련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넓혀서 그냥 넓게 간 다음에 팍 그 느낌으로만 돌려주면 여러분은 스몰 스윙과 같은 스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에 전달되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힘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노력하면 270을 못 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270을 치면 뭐 할 건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맞는 스윙 스피드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실제로 공이 우측으로 빌리고 좌측으로 잡아당겨지고는 제가 했잖아요. 쉐도우 트레이닝에서. 우리 쉐도우 트레이닝 하나만 맛볼까요? 쉐도우 트레이닝을 하는데 지금 드로우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병호기는 똑바로 뻗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 약간 왼쪽으로 가니까 우측으로 밀어지는 형태에서 이걸 닫는구나. 이 느낌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 쉐도우를 통해서 넘어가면 이쯤 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이 쉐도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피니쉬까지 넘어가게. 왜냐하면 파워를 더 늘리려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는 그 과정을 통한 쉐도우를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구간을 갖다가 피니쉬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가운데로 딱 떨어지는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쉐도우가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께 이미 가르쳐 드렸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네. 안 본다는 얘기. 조회수 안 나오면 마음 아프죠. 그런데 제가 그거 조회수 바라고 그 좋은 내용을 막 깔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지금은 피니쉬까지 풀 피니쉬까지 가는 거였지만 컨트롤 샷. 그러면 여기에서 페이드 한번 해보죠. 이병옥이는 드로우만 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공 왼쪽으로 갈 거고 약간 이쪽으로 열면 페이드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병옥이가 피니쉬를 로우로 했으니까 약간 로우나 미들 페이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딱 그 모양만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가운데서 딱 오잖아요. 이 좋은 쉐도우 트레이닝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아이고 그냥 속상해 죽겠어.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쉐도우 트레이닝을 거의 레슨마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여러분께 주입시킬 거예요. 왜?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스몰 스윙, 미들 스윙 그 다음 빅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지금 제가 셋업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부터 드라이버 셋업 그리고 드라이버 백 스윙 어떻게 하는지 다운스윙 어떻게 하는지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손을 댈 테니까 이 전체적인 스윙 느낌이 안 오는 분은 디테일 쪽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또 쉐도우 트레이닝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